애동이의 팅글이 오지는 ASMR 오늘도 애동이는 머리가 크네요 졸리면 강호동이 되는 애동이 소파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네요 애동이는 요즘 자기 전에 꾸꾸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애동이의 시간은 거꾸로 가나 봐요 그럼 이어폰을 꽂고 애동이의 꾸꾸기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제 다시 해동이의 비가 겨울 롤러가 동빙자올이 더 맛있게 먹 Akiton 아직은 시원의 사주가 있었어요 잘 지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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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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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